Practice 동사로 질문하고 답하기 1. 나 학교 가 워 추 휴샤 2. 너 컴퓨터 사 니 맘 뎀 러 마 3. 나 영화 안 봐 워 부 칸 뎀잉 4. 나 친구 만나 워 지앤 펭니오 5. 형 술바샤 거거 니 허 쥬 마 6. 나 라디오 안 들어 워 부 칸 쑤 인지 7. 나 고양이 좋아해 워 시환 마오 8. 아버지 그를 아세요? 8. 아빠 니 랜시 타 마 9. 나 집에 안 들어가 워 부 휘자 10. 나 컴퓨터 사 5. 이래 어떻게 되는지 10. 나 referring 10. 않아요 10. 나pra 10. 나 10. 직진